오늘은 전주에서 오신 구독자 분들과 고사리 산행을 나왔습니다 오늘 때마침 고사리가 있네요 저번에 여기 와서 고사리를 많이 꺾었는데 이때쯤 오면 고사리가 보일 것 같아서 재미있게 우리 구독님들이 고사리를 끊고 있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끊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고사리는 우거진 숲에는 없고요 이렇게 양지쪽에 보시면 저번에 와서 이렇게 고사리 끄는 흔적이 편하죠 늦게 오면 이렇게 고사리가 펴어 있고요 어때요? 고사리 좀 많이 보입니까? 많이 보인다래요 제가 고사리를 얼만큼 꺾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온지 약 1시간 정도 산행을 했어요 제가 산행을 했는데 제법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배낭이 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꺾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좋은 고사리 이렇게 여기도 보면 고사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우리 구독님들 두 번 오셨는데 저번에는 왔다가 제가 볼일 때문에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하고 9시 안 돼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김밥도 준비해서 음료수, 먹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오셨네요